76번 여긴 sitting 이 아니구요 이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to sit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to be seated 이렇게 바꾸거나 해야 되구요 여기는 read 가 아니라 read 그 다음에 head but 이 아니라 head 자 먼저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과거 이야기 잖아 지금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가거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써 줘야 되구요 현재 완료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지금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read 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이래 똥사는 3단 변화가 똑같아서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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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사용된 렛은 a & b 로 과거 시제 동사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타 인바이트가 먼저 일단 5 형식 이어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 하라고 청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이 씨동사는 여기 이 씨랑 안타 라는 표현은 두가지가 있어요 씨동사 i 자 들어가는 씨동사 사용할 때는 그대로 쓰는 거고 씨라는 이거 씨릿을 쓸 때는 수동태 b 씨릿 이렇게만 써야지 씨링 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예 없어요 어 그래서 안타는 이렇게나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그녀에게 앉으라고 어 씨따 유그 다운이 있으니까 씨릿이 들어야 겠다 자 그 옆에 그 다음에 비사이드 모모의 옆에 라는 뜻이죠 음 네 비사이즈는 뭐에요 모모에 더하여 모모 외에 그러니까 s 가 붙어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he opened the basket 그는 그 소풍 가방을 소풍 그 바구니를 열었고 and let her take a pick 그리고 그녀가 let의 또 5형식 사역이죠 그래서 그녀가 take a pick at 이거 그 내용물을 보게끔 하였다 he surprised her 그는 그녀를 놀래켰다 with her favorite fried chicken and potato salad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그 통닭 뭔가 좀 말은 이상하다 그 다음에 감자 샐러드로 와 함께 그녀를 놀래켰다 디저트를 위해서는 he had bought chocolate covered strawberry 그는 그 초콜릿에 의해 덮여져 있는 딸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여기 합성어 줘 그래서 e d 가 들어가면은 e d 가 들어가면은 앞에 있는거 앞에 있는거 앞에 있는거가 행위자로 해석을 해줘야 줘야 되요 초콜렛 으로 초콜렛에 의하여 덮여 있는 딸기 뭐 인종차별적 반어 발언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보통 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프라이 치킨 인 경우에는 이제 흑형 들이 경우가 많죠 흑형 들의 소설이 였나 봐요